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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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거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? 총책 잡으러 왔는데요? 그때 진짜 제보 전화를 받은 거야? 여보세요 김석기씨? 야 지금 너 나한테 또 설비치냐? 아 진짜 손대리가 제보를 하겠다고 손대리 장난 전화한 게 아닙니까? 나도 여기 풀 잡아서 앞질하는 거라고 세상에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 어딨냐 그냥 중국 가서 어디 가자 진짜로 3년 만에 찾을 수 있겠니? 원래 주소가 72개거든? 72개는 절대 안 된다 72개는 아니지 우리가 9군데 돌았으니까 주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대 신호를 근처에 삼신 건물부터 뒤지면 여긴데 나와버립니다 신호로! 만에 갔네! 오케! 손대리 찍혔어?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! 기어습아 진짜 일렸네 오케! 야 김덕현은 누구야? 저기 총책 아닐까? 미쳤어 정말!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가자! 진짜 김덕현이에요? 왜? 생각보다 너무 미인이야? 생각보다 너무 미인이야? 아니요? 저희는 좀 더 이상 못간다 갈아가va다 보다 갑자기 감사합니다.